저희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영상 보고 유튜브 찍기 전에 소미 만나고 왔다 이래서 그냥 다 어떻게 만났냐 뭐 이러면서 그냥 다들 신기해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 기아의 정글을 맡고 있는 캐니언 원부이고요. 오늘 아프리카와의 경기 D형으로 이기긴 했는데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운영도 못했고 경기력도 뭐라 해야지? 조금 분리했는데도 저희 팀이 다 주눅들고 한 것 같아서 분위기나 경기력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밴픽 조금 수정하고 그냥 플레이 경기력 피드백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뭐 이런 건 저희가 뭐 한방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천천히 같이 메타가 어떤지도 확실히 정리하고 밴픽도 확실히 정리하고 경기력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후디르가 최근 메타에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원딜 하펠리오스나 뭐 그런 것들에 그런 챔피우들의 캐리력이 높아서 그런 걸 보조하는데 좀 그래도 탱커라서 탱커기도 하고 정글링도 빠르고 해서 메타에 좋은 것 같고 또 다음 패치되면 터보 터보 아이템이 싸지는데 그것까지 합쳐지면 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요새 뭐가 좋은지 요새는 덤블링 빠르고 그런 게 다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경기 외적으로는 엄청 엄청 재밌고 재밌고 약간 좀 감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엄청 좋은 형인 것 같고 경기 내적으로도 지금까지만 봐도 엄청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또 계속 잘해주길 바라기보다 못하는 경기가 동아영이 못하는 경기가 있을 때도 저희가 잘해서 이겨주고 싶을 만큼 더 잘해지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냥 영상 보고 유튜브 찍기 전에 이제 소미 만나고 왔다 이래서 그냥 다 어떻게 만났냐 뭐 이러면서 그냥 다들 신기해 그냥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정글 중에는 제일 잘하고 싶고 그리고 저 때문에 지는 일 최대한 없게 하고 싶고 그냥 항상 잘하고 모든 경기랑 매 경기 다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저희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저희도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어서 꼭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